아웃! 아웃! 안전하게 가자. 우리에게 돈이 있다. 음... 어차피 킬 점수 안 들어간다며? 전 이거 영상 뽑으러 온 거 아닙니다. 돈 벌렀지. 또다시 존버. 누가 뭐래도 존버? 어차피 킬 점수 안 들어간다며? 어... 킬 점수 안 들어갔는데 뭐하고 싸워? 아 그러고 보니까 나 5분 딜레이라고 안 찍어놨다. 내가 5분 딜레이라서 지금 말하는 게 5분 뒤에 들리겠지? 바보같은 기물로. 갑자기? 바보같은 시청자분들이라고 할 순 없잖아요. 아 불편하네요. 저기요. 치마... 불편하네요. 치마하고 지금 쪼그려... 아 화면을 돌릴 수 없잖아요. 저 19세 안 걸었거든요. 19세 안 걸었거든요. 이거 버릴수는 없잖아요. 아 진짜 불편하네. 천천히 나눠주면 백도 버려야겠다. 그냥... 어 누웠네? 죽였어. 차 타고 간 거 누워있던데? 나도 오직... 언덕에 있다. 안 보인다 근데. 거기? 오케이. 나 있어요. 오케이 좋아. 오케이 한 대. 두 대. 오케이. 왜왜왜왜? 죽었어? 멀리 가는 거 잡을 수 있었는데. 두 대 맞췄어요. 거의 한 300, 400이었는데. 크... 기가 막혀. 이미 이쪽 보실 것 같죠? 오케이. 잡부친다. 어? 기절. 나이스. 오케이. 오토바이 한 명. 오토바이 한 명. 기절. 오른쪽 담벼락 한 명. 이거 같은 파티다. 같은 파티 아니다. 같은 파티 아닐까임. 어. 같은 파티 아니다. 쟤는 붙었어. 장기장. 왼쪽. 기절. 나이스. 165조명. 연막속에. 오케이. 오케이. 체크. 오케이. 나이스. 3헤버. 시체중먹범. 시체중먹범. 오케이. 우와. 무섭다. 단지제품 끝난거임. 모든 것 같은데. 내가 봐봐. 나둔. 개꿀. 하. 존이 살아. 개꿀. 개꿀. 어. 앞에 털려있다. 앞 건물. 여기 말고. 이 앞 건물. 오. 사다리. 사다리. 앞쪽에 있어. 앞쪽에. 멀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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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라이들. 와. 와. 여기. 여기 있어. 오. 앞에. 하하. 너무 늦을거 같잖아. 하하. 하하. 좋으니. 살아. 게. 서. 언덕 위에. 보인다. 240. 오케이. 나이스. 응해야 돼. 오케이. 거기 다운. 두 명 다운. 350. 뒤쪽. 우리 강나운. 한 명 달리던거 다운. 나이스. 끝. 양각이다. 괜찮아. 까비. 좋으니. 살아. 게. 서. 미쳤나? 비밀. 밑에 보트도 있다. 다운. 나이스. 오. 오케이. 센터. 아. 나이스. 나 연막 안에 있다. 5방향. 나. 70방에 연막 안에 사람? 달리는거? 네. 왜요? 아니. 2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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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왜 이렇게 안 맞냐? 안 보여. 나 안 보여. 나무 뒤에 있으면 70. 50방향. 그러면. 2명. 물 미칠 확률이 제일 높은. 1위로 잡힐. 1위로 잡힐. 1위로 잡힐. 오케이. 아. 미쳤나. 갈 수는 있어. 와. 여기 있어. 베이크. 2명? 한 명. 일단. 올라왔어? 올라왔어? 응. 위에 있어. 한 명이네. 1대1이다. 3명. 1명. 어디야? 도착한으로. 소원 좀 하실데.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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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잠깐만! 야 이게 방송에 나갔다고? 아프거든요? 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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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안 맞냐? 와 쨍깁니다. 에임 중담만 해야 돼요. 아픈가요? 다 봤습니다. 으쌰 오빠! 이 정도면은 네. 하하하하하 야 이게 방송에 나갔다고? 쿄어! 야 근데 나 이거 진짜 몰랐어. 와 여기서 쪼고 있었네. 이거 그냥 버티기만 했어도 이겼겠네. 자기장. 존이 사랑해서! 뭐지? 이 앞에서 각 패고 있던데? 나이스. 나이스. 자기장 온다. 어 뒤에 내려온다. 한 명 기절? 어디? 자기장 온다. 나이스. 쪼고 Gosng버. 와 미칫. Advanced National組. 이 정도가 상관이를 했잖아. 혁신 라이스. 우ốc성. 웁컷 company 2 대 1 대 1이다. 잠깐만 나 멈췄어 게임. 어? 게임 멈췄어. 으악! 기절? 아 까비. 누구 2등이야? 진짜. 왜 점이 있냐? 돌아왔구나. 아니 나 게임 멈췄어 그만. 에바야. 아 나 순간이동하는 게 멈춰가지고 순간이동했구나. 그쪽으로 스윙해서 나왔어요. 저희 위에서. 야 우리 1등이네. 야 우리 1등. 야 1등 했네. 크으 60만원 차이네. 대회마다 거의 1등에 차지하는. 대회마다 돈 걸린 건 다 1등 하죠? 저희 지역 결선 못한 거 이유가 있어요. 돈이 안 걸려 있었거든. 돈만 걸려 있으면 그냥 막. 17쟁이 돈 걸리면 17쟁이 돌아오죠? 약간 17쟁이가 돈에 미쳐 있을 때라서. 약간 돈 딱 소리 들리면 걔 돌아오. 이제 찰랑 소리 들으면 미치는 거야? 어 찰랑 소리 들으면 17쟁이 돌아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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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